저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 좀 이슈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슈.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요. 널리 이 영상을 다른 주변 분들한테 같이 보시도록 전달하셔서 이슈화 돼서 잘못된 관행이 하나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못된, 너무나도 잘못된 관행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상 시작하면서 이 영상 이거 이슈화 시키고 싶습니다라고 한 건 처음입니다. 5천여 개 영상 중에서 처음입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영원히 고쳐지지 않습니다. 제가 앞장 설 테니까 여러분들이 뒤에서 좀 밀어 주십시오. 그래서 잘못된 거 우리가 고칩시다. 특히 민식이법, 민식이법 조심하면 된다고요? 속도 30km 이하로 가고 그리고 운전자가 조심해서 운전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지금부터 보시는 영상, 여기가 스쿨존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쿨존이 30인데도 있고, 40인데도 있고, 50인데도 있고, 60인데도 있습니다. 이곳이 스쿨존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를 생각하면서 같이 보시죠. 약간 좀 원래 거 흐려요. 가겠습니다. 60도로.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60도로. 60도로, 다시. 신호 받고 출발합니다. 신호 받고. 이 차는 무진장 빨리 가는데요. 블박차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블박차 정상적으로 갑니다. 정상적으로 가는데 맞이편에 신호등행차 하나, 둘, 셋. 이때! 다시! 제일 먼저 아무리 빨리 본다는데 언제일까요? 자, 이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어린이 보호구역도 길이 넓으면 제한속도 50, 60 있습니다. 제한속도 60. 블박차는 신호받고 방금 이 차로 통과. 통과해서 차 몇 대 지났나요? 차 세 대 지났나요? 1대, 2대, 3대!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 3대 지나기 전에 횡단보도 빨간불에 갑자기 뛰어 건너던 무단행단하던 중학생 차고. 학생 많이 다쳤어요. 피할 수 있을까요? 내가 블박차 정상자 여러분. 여러분이 1, 나는 못 피한다, 나는 피한다. 자, 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투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피할 수 있다, 나는 못 피한다. 나는 피할 수 있다. 투표, 시작! 과연 여러분이 블박차 운전자라면 피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신호받고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튀어나오면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앞에 지나간 차는 빠르지만 블박차는 60 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걸로 보입니다. 이런 사고를 피하려고 하면 여기에 가서... 여기 섰다가 없네, 여기 섰다가 없네, 여기 오네. 그러면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투표 결과. 나는 피할 수 있다가 있네요. 투표, 피할 수 있다. 한 칸 한 칸 섰다가 하면 피할 수 있어요. 3표. 나는 피할 수 있다. 나는 못 피한다, 97%. 3표. 이분들께 경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은 경찰 조사관분들입니다. 경찰 조사관분들은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관이 아닌 분들은 못 피합니다. 저걸 어떻게 피해요? 이거 피할 수 있는 분 진짜... 이건 너무나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을 배워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럴 때 설명 좀 해 주세요. 누구야? 저요? 라그나로크, 라그나로크. 이분은 어떻게 피할 수 있죠? 라그나로크 님, 나는 피할 수 있다고 한 분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요, 솔직히. 아, 성공. 성공님도? 성공님은... 나는 번개맨이에요. 번개맨, 번개 사람이면 피할 수 있어요. 이건 번개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시면 그건 빼고요. 어떻게 피할 수 있죠? 또요. 내 차 브레이크 좋아요? KGB 배 님. 배 님은 내 차 브레이크 좋다고요? 아니, 브레이크가 아무리 좋아도 저걸 어떻게 멈추죠? 아니, 저기서 애가 나타날 곳을 미리 예상하더라도 못 피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피해요, 이거를? 아니, 투표할 때는 좀 진심으로 해 주세요,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슈퍼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슈퍼맨은 하늘로 뚱! 날라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차가 올릴 수가 없잖아요.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사고가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저 학생이 중1인데 아직 생일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민식이법 적용이죠. 이 학생이 많이 다쳤어요. 얼마큼 다쳤는지 한번 볼까요? 이 학생이 다친 게 꽤 많이 다쳤는데요. 5905. 이거 오늘 이거 하나로 토론 계속 합시다.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잘 됐어요. 이 학생이 다친 게 육주진단. 학생은 육주진단. 치골골절. 그다음에 변세관절 손상. 견봉, 쇄골. 견봉 이거죠? 견봉, 쇄골. 여기 연결됐는데 여기 다쳤다는 거예요. 여기 다치고 골반에 치골이 골절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식이법은 무단행 단위도 뭐든 일단은 민식이법이에요. 그래서 유무죄 남는 거예요. 종합범위에 들어있든 합의가 되든 무조건 되고. 그러니까 민식이법은 사망사고랑 똑같이 보면 돼요. 사망사고 신호위반이냐 그런 거 따지지 않잖아요. 일단 사망사고는 전부 다 처벌 대상인데 그런데 무죄냐 아니냐만 남잖아요. 민식이법이 똑같습니다. 민식이법은 사망사고인데 살아 있는 사망사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무조건 처벌 대상이니까. 처벌 대상인데 과연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는 걸 밝혀지면 무혐의나 무죄되는 거고요. 운전자 잘못 있으면 처벌되는 거고요. 이 사건. 인식이법으로 유죄일까 무죄일까. 1, 아까 피할 수 있다는 분도 계셨어요. 나는 못 피한다면 무죄겠죠. 나는 못 피한다. 그래서 무죄다. 2, 나는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유죄다. 자, 투표. 시작! 아니, 피할 수 있어야 나는 피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못 피했냐 그럴 때 유죄죠. 그런데 피할 수 있는 분 이렇게 많아졌어요? 아까 세 분이었어요. 금세 또 오셨어요? 피할 수 있다고? 이번 사고는 무진장 중요합니다. 유죄가 2%, 무죄가 98%. 이 2%는 대한민국 경찰 중에서 교통사고 조사관 분들입니다. 대한민국 경찰 중에서도 교통조사관 말고 일반 강력계 형사 이런 분들은 저걸 어떻게 피해? 에이, 저거 무죄지. 무죄야, 무죄. 그런데 교통사고 조사관만 유죄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학생하고 중학교 2학년 학생하고 중학교 3학년 학생하고 덩치, 중학교 1학년 학생하고 큰 애들은 중3 언니들이랑 비슷해요. 저 중학생이에요, 이번 사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승용차 운전함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여기 진주에서 여기는 보행제 교통량이 많은 상가 및 상가 밀집 지역이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아이고, 내 녹색 신호인데 뭘 속도를 줄여요, 녹색 신호인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가면서. 그러면서 핸들, 조향 및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조심해서 운전해야 된다, 조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보행자 빨간불에 뛰어오는 15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있죠? 그래서 들이받아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6주간의 치료를 입히겠다. 경찰은 앞을 잘 보고 거기는 주변에 상가도 있고 인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속도를 줄여야 돼. 속도를 줄이고 좌우 잘 살피면서 핸들과 브레이크를 잘 조작하면서 그럼 조심해서 운전했을 텐데 안전하게 운전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6주간의 치료를 입히게 사람 다치게 했다. 블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가해자, 블박차 가해자다. 신주경찰서에서 블박차 운전자 가해자로. 가해자래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글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옮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블박차 줍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죄송하고 그리고 사고 분석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진행상은 경찰에서 범칙금 4만 원, 벌점 25점 부과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수권 없음으로 통보하던 상태입니다. 보험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교통사고 사실확위원에 가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블박차 10 내지 20% 나올 것 같고 치료비 전액을 보험사가 내줘야 될 거라고 합니다. 4월 초에 교통사고 조사관으로부터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받는다는 것을 통화와 함께. 그렇게 전화를 설명해 주고 그리고 범칙금 내라고 통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했습니다. 그다음이 더 재미있습니다. 이의신청한 다음에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담당자의 윗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의제기 취하세요, 이의제기 취하세요. 저는 이번 사고에 대해 내가 뭐 잘못이 있습니까라고 했지만 차대차 사람은 무조건 무조건 차를 가해져본다는 답변과 그리고 무단위대한 학생은 범칙금으로 과태료도 밟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건넌 사람은 그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왜 안 할까요? 다쳤는데 거기다가 또다시 3만 원여의 범칙금이요. 3만 원 부과하면 아픈 데다 소금 뿌리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죠. 법을 지킨 사람은 범죄자가 되고 블박차는 신호 따라 정상적으로 왔잖아요? 나는 범죄자가 되고 위법한 사람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 게 맞는지 물었지만 대한민국 경찰은 이러한 사고를 무조건 차를 가해자로 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차랑 사람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차를 가해자로 본다. 가해자로 본다. 이의신청 결과까지 보려고 했지만 이의신청하면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계속 진행하면 실익이 없다고 했었다. 무슨 놈의 거짓말을 이렇게 이의신청하는데 무슨 놈의 법원에... 이의신청하면 지방경찰청에 하는 거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진짜 그 사람 교육 제대로 받아야 되겠네. 뭘 이의신청하면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하는데 법원에 출석을 해. 그건 나중에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해서 나 이거 못 내겠다. 그럴 때 직접 지방 가는 거죠. 결국 직장에 피해갈까 두려운 마음과 가사로 인해서 시간이 없어서 이의신청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00대0의 사고를 무혐의로 못 받아서 죄송하고 현실에 대해서 원망스럽지만 사고는 어디서 어떻게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든이겠죠? 어떻게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끝으로 짧은 감사의 인사로 이번 사고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무리하지 마세요.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으로 안전운전불행으로 그런데 범칙금을 낸 건 어쩔 수 없어요. 왜 바보같이 내셨어요, 왜 바보같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블박차 운전자는 경찰관의 회유죠, 회유. 권유, 권유, 권유. 권유라고 했어, 조금 말로. 권유에 의해 이의 신청을 취하했다. 잘했나요? 1, 지방경찰청의 판단을 받고 그래도 안 되면 민간심의위원회까지 갔어야 한다. 1, 섣불리 이의 신청 취하한 건 잘못이다. 2, 시간 길어지고 스트레스 받은 일 4만 원 내고 벌점 25점 받는 게 낫다. 잘했다. 그리고 벌점은 왜 25점을 줘요? 설령 내가 잘못했다고 들어도 저거 무단횡단일 때 반 깎아야죠. 그럼 17점이죠. 개떡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아유, 정말 짜증나요, 짜증나. 대한민국 경찰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당합니다, 본인들이. 본인들이 당해요. 교통사고 조사관은 사고 안 냅니까? 본인들이 출근하다 딱 이런 사고 나면 그래, 네가 잘못했잖아. 안전운전 불행이잖아. 그래. 98%는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잘못이죠. 왜 그걸 내셨습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했다가 2%. 이 2%에 해당되는 이런 분들이 계시면 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이 상태에 계속됩니다. 자, 교통사고 조사관도요. 출근하고 똑같은 사고가 났는데 만약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넘어지면서 머릿속에 사망했다 어떻게 될까요? 사망하면 오로지 3년 이상이에요. 조금이라도 잘못이 인정되면 3년 이상 깎아주면 1년 6월, 1년 6월 집행유예 쫓겨납니다. 본인도 쫓겨날 것을 왜 모릅니까? 본인도.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조사관 3천 명. 그 본인들도 이런 사고가 났다면 이런 사고가 돼서 차 대 보행사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다, 차가 가해자다, 안전운전 불행이다.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으면 본인들도 직접 쫓겨납니다. 몇 명이 쫓겨나봐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몇 명이? 이 사건. 그대로 제가 2분하고 주고받은 대화를 그대로 언제 주고받았냐면요. 5월 1일과 오늘입니다. 보시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경찰들 웃기죠? 유튜브에서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 되는 엉터리 경찰에 대해서 크게 방송하겠습니다. 정말 엉터리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100 대 0입니다. 우리 보험사가 치료비 대준 거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받은 총무 소송하라고 그러세요. 잘못이 이만큼 있으면 일이라도 있으면 치료비는 대준다고 보험약관에 돼 있죠. 뭘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네, 변호사님. 정말 경찰 너무 싫게 느껴집니다. 대한민국 경찰 교통사고 조사는 너무 싫게 느껴집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일부, 일부, 일부. 제가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저랑 친한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이럴 때 어떻게 했더니 어휴, 그럴 때요. 경찰관이 봐서 이거 도저히 못 피할 거다. 이건 잘못 없다 싶을 때는 그럴 때는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그때 차의 습도가 얼마이고 그리고 처음에 튀어나왔을 때 거리가 얼마고 그때 급히 브레이크 잡는다고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없느냐. 도저히 정지 거리가 안 나온다. 그럼 무혐의 처리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혼자 그냥 무혐의 처리하면 너 뭘 근거를 했어? 그러니까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근거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위해서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해서 그렇게 해서 무혐의 처리합니다. 잘못 없는 걸 합니다. 통구 처분도 안 하고 벌점 처분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해자로, 입력은 가해자로 돼 있지만 그러나 잘못이 없다. 그래서 과실이 없다. 통구 처분도 안 하고 그리고 벌점 처분 안 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경찰관 많습니다. 많은데 왜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올라오는 건 전부 이상한 경찰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찰관들도 있겠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경찰관이 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경찰관이 그러는데 이 경찰관만 그랬는지. 왜 경찰관도 그러고 위 사람도 그러고. 경찰이 너무 싫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경찰이 너무 싫게 느껴졌습니다. 검사님도 제 사건 한 번 제대로 안 보시고 그냥 경찰이 올린 것을 바탕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것도 싫네요. 검사는 그냥 또 그냥 꾹. 이번 사고로 사무실로 피의 사건 처분 결과 통보소까지 날라와서 사고 경위사까지 제출했습니다. 공무원이신 것 같아요. 공무원이면 다 날라갑니다.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처리했다고. 법이 태드리안에서 운행했는데 명백해가 법 위반한 사람과 처벌이 바뀌어 너무 고통스럽네요. 정말 차 몰고 다니기 무섭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한 변환사님 사고 영상 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인다며 치료비 지급 안 하려고 했으나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화랑에서 가해자로 되어 치료비와 합의금을 주는 것으로 결론 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무식한 보험사들 같으리라고요. 경찰은 차 대 사람일 때는 무조건 차를 가해자로 입력할 수밖에 없어요. 입력 폼이 그래요. 경찰청 제발 거 좀 다 바꾸세요. 형식적으로 가해자로 했지만 잘못 있다 없다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그럼 오늘 영상 꼭 지켜보고 보험사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사가 검사님도 제 사건 한 번도 안 보시고 경찰의 운영소 바탕으로 공소권으로 처리한 거. 이거는 검사는 손을 안 대요. 손을 안 댑니다. 검사는 공소권으로서 맞아, 꼭! 왜냐하면 공소권 있는 것에서 자리의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합니다. 공소권 없는 것은 판단을 안 합니다. 우선 12대 예외 사회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신호위반 아니죠? 횡단보도 사고 아니죠? 과속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 처리로, 만약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보험 처리를 끝나요. 보험 처리 끝나는 것은 보험 처리가 그냥 끝난다고 해서 끝이고 그다음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보험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벌청과 범칙군부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하지 말았어야 돼요. 공소권은 없지만 그러나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민식이뻐지면 그러면 검사가 혐의가 있느냐 무혐의냐 판단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기소하고. 그래서 법원에서 판사가 다시 유문제를 판단합니다. 검사가 공소권 처분한 건 검사 잘못이 아니에요. 경찰이 잘못한 거예요, 경찰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5월 1일에 방송하려고 해도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사무실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사건 날아와서 사고 경위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혹시 공무원이신가요? 공무원 같아요. 검사님도 제 사건 한 번도 안 보시고 그냥 경찰이 울린 것을 바탕으로 공소권으로 처리한 것도 싫네요. 검사는 공소권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호위반도 아니고 횡단보도 사고도 아니고 보양자 보호의무 위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어서 검사는 공소권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민식이법으로 왔으면 그때는 혐의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죠. 이건 검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경찰이 엉터리로 처분했을 뿐이에요. 경찰이 엉터리! 전 소리 높여 얘기하셨습니다. 경찰이 엉터리! 보험사가 치료비 중고 있으면 다 토해내라고 해야 됩니다. 부당위득, 반환청구해야 됩니다. 경찰의 가해자 표시는 차 대 사람 사고에게 기계적으로 차를 가해자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 부과하는 경찰이 엉터리일 뿐인데 보험사마자 덩달아서 주문을 줄까 봐 걱정됩니다. 오늘 10시 30분에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공무원입니다. 방송 항상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가해자로 됐는데 부당위득 받는 청구가 할 수 있나요? 무슨 가해자예요? 경찰 양식의 차 대 사람인데 차를 무조건 가해자로 집어넣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무슨 놈의 가해자예요, 내가 피해자지. 투표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서식은 차 대 사람 사고로 무조건 차의 운전자를 가해자로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자, 이에 대해 어떤 생각? 어떤 생각이신가요? 생각이신가요? 1, 당연하지. 사람이 우선이니까. 약자 보호 원칙 몰라? 무조건 차가 가해자야. 2, 차에 잘못 없을 때는 차를 무조건 가해자로 지정하는 경찰의 시스템은 빨리 뜯어 고쳐야 한다. 자, 투표. 시작. 언론에서 이런 걸 보도해야 돼요, 언론에서.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불안이한 문제점을 널리 널리 전파해야 됩니다. 이거 완전히... 개판 아닙니까, 개판? 물론 모든 경찰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일부인지 아니면 상당수인지 우리는 이런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에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가 잘못한 거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100%. 빨리 뜯어 고치십시오. 경찰청은 빨리 뜯어 고치세요. 차에게, 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을 때 왜 나를 가해자로 합니까? 나를 가해자로 법적 효력도 없는. 교통사고 사실하기에는 법적 효력 없습니다, 법원에 가면. 판사 그거 신경 안 씁니다. 경찰의 의견일 뿐이에요. 검찰 가면 바뀔 수 있고요. 법원에 가면 또 바뀔 수 있고요. 민사에서는 그거 참고만 합니다. 그냥 응? 그랬어? 응? 그런데 왜 보험사는 경찰에서... 경찰이 가해자로 했다는 이유로. 이거예요, 이거, 이거. 여기서 가해자로 돼 있잖아요. 저거 위에. 여기 가해자. 여기에 가해자로 돼 있다는 이유로 네가 무조건 잘못한 거야, 차 내 사람이. 그러면서 치료해 줘야 돼. 억울하지만 치료해 줘야 돼. 이런 개 같은 날의 우호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공무원이에요. 아니, 공무원이 뭔 죄입니까? 더 중요한 건 저 학생이 중학교 1학년생이고. 그리고 여기서요. 시속 30일 하더라도 못 피해요, 이거는. 시속 30도로 하더라도. 저 학생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고. 이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만일 저 학생이 만 13세 미만이고. 이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저 학생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면. 무조건 블박차 운전자는 옷 벗어라. 공무원 쫓겨납니다. 누구? 이 사건의 경찰관처럼 처리하면. 아까 무죄라는 의견이 98%, 유죄라는 의견이 2%였어요. 그 2%, 그 2%가 담당 경찰관이고 담당 검사고 담당 판사면 옷 벗어야 됩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조만간에 경찰 공무원이 그것도 경찰 공무원 중에서 높은 사람이. 교통사고 조사하는 그 경찰 공무원 3000명 이상 높은 사람이 한번 이런 사고를 당해 봐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 사망해 봐야 돼요. 그러면 아이고, 과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경찰은 차대 사람 사고에서는 차를 가해자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우선 안전운전 불여행 벌점 10점입니다. 그래서 사망사고니까 벌점 90점, 100점입니다. 아, 저기가 무단횡단하네. 그럼 벌점은 45점을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55점입니다. 그런데 민식이 뽑아지자면 3년 이상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옷을 벗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 그 교통과장이 이런 개떡 같은 법이 어디 있어요? 난리를 쳐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경찰 내부에서 경찰은 개쩍 같다! 라고 소리치면서 내부에서 누군가가 일어나요. 그래야 이게 바뀌죠.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찰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식이법으로 누군가 한 번 진짜 피 눈물이 나와요. 뭘 잘못했습니까? 운전자가. 보험사 직원한테 이 영상 보여주고 치료기 반은 청구하라고 하세요. 블박차 운전자 잘못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에서 무조건 차가 잘못이라고 했던 그 경찰관. 그리고 또 이의신청했더니 이의신청을 취하라고 했던 그 경찰관. 그 경찰관들을 여기 보면 다시 한 번. 이의신청했는데요. 이의신청했더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보세요. 이의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조사관리로부터 전화받았는데요. 담당 조사관의 상사로 보이는 분이 이의제기 취소를 권유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무조건이야.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무조건. 대한민국은 그래요, 원래. 무조건 차를 가해자로 봐. 그리고 무단핸대는 걔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법을 지킨 사람은 범죄자가 되고 법을 어긴 사람은 아무런 댓글 받지 않는 게 맞느냐? 그랬더니 대한민국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은! 이런 사고로 무조건 차를 가해자로 본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좀 더 높은 사람이에요. 이의신청 결과까지 보려고 했지만 이의신청은 법원에 출석해야 되고 계속 지내면 실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괜히 이의신청에서 내 공무원인데 경찰한테 잘못 보일까 봐. 직장에 피해가 갈까 봐. 두려운 마음과 또 여성이시네요. 가사로 인해서 시간이 없어서 이의신청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모든 경찰은 그렇지 않겠죠. 이 사건을 이렇게 처리한 그 경찰관들을 저는... 아이고... 어떤 단어가 여기까지 나오다가 꼭 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블박차 운전자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전국에 17000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민식이법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고 차 운전자가... 하는 경찰관이 무섭습니까? 1, 민식이법이 무섭다. 민식이법이 아무리 무섭다고 하더라도 내 잘못이 없을 때는 나를 처벌 안 받으면 그러면 내가 정말 조심해서 다니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이런 사고에 대해서 경찰은 무조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어도 무조건 차 사고의 운전자가 잘못이라고 하는 경찰이... 대한민국 경찰이 무섭다. 대한민국 경찰만, 대한민국 경찰관이 제대로만 처리하면 이거 아무리 민식이법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운전자 잘못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학생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무서워서 어떻게 운전하겠어요? 민식이법이 무서운 게 아니라 경찰관이 너무 무서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와, 경찰이 더 무섭네. 민식이법 분야의 모든 사건을 다 그렇게 합니다, 경찰은. 투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냐, 경찰, 그 경찰이라고 하면 그렇겠지. 한문철TV에는 그런 경찰들이 제법 있긴 하지만 그래, 나는 경찰 안 무서워. 내가 조식만 하면 돼. 아냐, 아냐. 경찰이 저런 식으로 하면 나도 똑같이 될 것 같은데. 무서워, 무서워. 누가 더 무서워요. 민식이법 자체는 무진장 무서운 법입니다. 민식이법이 무섭습니까? 더 무섭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되고 차가 잘못이라는 경찰관이 더 무섭습니까? 엉뚱한 투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경찰 안 무서우세요? 직접 한번 당해 보세요. 대한민국 경찰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민식이법 위반으로 경찰이 운전자 하나만 탄 걸로 되면 보세요, 6주 진단 나왔잖아요. 그러면 민식이법 6주. 그럼 얼마예요? 벌금이? 한 천만 원 될걸요? 나중에 검사가 우연히 검사가... 이걸 운전자가 뭐 잘못했어? 위험해 주자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검사도 똑같은 생각이면 법원에 가서 무죄받으려고 하면 한 8달, 한 1년 고생고생대로 하고 머리 머리 다 빠지고 한번 직접 당해 보십시오. 첫 단추만 제대로 키면 괜찮습니다. 경찰이 중심만 잡으면 괜찮아요. 경찰도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못 피한다. 못 피해도 판단을 경찰에서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왜? 사람이 다쳤으면 차가 무조건 잡으시더라는 그 생각. 언제까지 머릿속에 간직할 겁니까? 민식이법 무섭지요. 그런데 뭐가 더 무섭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경찰관들 정말 답답합니다. 그 경찰관들이 왜 한 변호사는 맨날 경찰한테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한 변호사를 무진장 싫어하지요. 한 변호사를 싫어하기 전에 과연 경찰이 제대로 갔는지, 경찰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거울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악담 한번 하겠습니다. 경찰의 무진장 높은 사람이 민식이법으로 제대로 입건이 돼 봐야 됩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운전자의 잘못이 없는데. 그런데 경찰은 아이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같은 식구라고 거기는 이건 못 피해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다른 건 다 처벌한다고 했잖아. 벌점 죽어버렸는데 왜 당신네. 경찰, 경찰만 감싸고 돌아. 나중에 오히려 민원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하세요. 처음부터 모든 사건 똑같이 제대로 좀 하세요. 저는 교통사고 조사관들을 존경합니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사관들의 이와 같은 잘못된 판단 때문에 모든 교통사고 조사관들이 손가락질 당할까 봐 그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발 3천 명의 조사관 중에서 이 사건 담당했던 분과 이 사건의 상사 딱 두 분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그런 생각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민식이법이 무섭다고 하시는 분은 경찰관도 무섭지만 그러나 민식이법이 없으면 문제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아마 1번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민식이법이 아무리 무서운 법이라더라도 경찰이 제대로만 판단하면 이거는 운전자의 잘못이 없지요라고 판단만 해 주면 그러면 운전자가 진짜 조심만 하면 그러면 어린이 모욕 지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이 모욕 지나가지 말라는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경찰관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만큼 많은지 이만큼 많은지는 모르지만. 민식이법이 무섭다가 4% 대한민국 경찰이 더 무섭다. 교통사고 조사관입니다. 경찰, 교통사고 조사가 96%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동차 대 사람의 사고, 자동차 대 어린이 자전거의 사고 무조건 차가 잘못이라는 조사관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민식이법보다 더 무섭습니다. 오늘 제가 작정을 하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모두 다 민식이법의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운 좋으면 검사 잘못 나면 검찰에서 무역이. 그다음으로 운이 좋으면 법원에서 겨우 무죄. 그다음에 운이 좋으면 항수신까지 가서 무죄. 경찰에서 처음부터 제대로만 판단하면 괜찮은데요. 대한민국 경찰이 상식에 맞도록 올바른 판단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주변에 많은 분들이 같이 보시고 이슈화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고치고 가야 됩니다.